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에서 2018년까지의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7,805억 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2%에 불과했습니다. 전국 9개 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금액입니다.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15년보다 6.9% 줄었으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.